청양고추 쌀가루를 마무리 팽이버섯 대파 고춧가루 안녕하세요 도로시입니다 안뇽 오늘 먹을건 이거에요 이거는 바라롱샷 집에서 직접 만들었어요 재료는 배달시켰습니다 소리없이 그냥 먹을게요 잘먹겠습니다 짠 짠 좀 작아요 ㅋㅋㅋㅋ 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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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번 더 먹겠습니다 아이씨 먹으면 진짜 먹음 엄청 맛있어 너무 맛있어서 맛있는데 이렇게 먹으면 너무 맛있어졌어요 오로오고 디스플레이 매운 일정도 매운 그걸로 매운 일정도 매운 느낌 매운 소스 매운 매운 나는 그날 수업을 받으면 빨리 먹을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날 수업을 좀 더 먹으려고 해요 나는 전문가로 먹을 수 있는 것 같아요 나는 안들끝게 먹을 수 있는 것 같아요 나는 너무 맛있어서 뭐하고 싶어요 나는 오늘의 아픈타임이 저녁 났어요 맛있다... 알 hoi 오늘은 마지막으로 거의 다 먹었어요 진짜 또한 느낌 너너너너너넛 저는 라이버와 매콤해서 그래서 이 매 Alter지에 불은 매콤한 오븐과 그는 매콤한 오븐으로 먹으면 좋겠습니다! 역시 치킨을 만들어서 이 치킨은 너무 맛있었어요 그래서 치킨을 먹으면 좋겠어요 치킨을 먹었어요 치킨을 먹으러 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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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 날은 매우 찌살준 로맨스태 치즈 additional 치즈는 잘 어울itz하네요 치즈가 너무 건강해요 치즈가 너무 맘에 잘 Summit 멈추냉이를 찍어서 먹어보았어요 맵다 머리를 먹고 싶었어요 더 쫀득해지고 한 입에 이렇게 먹고 싶어서 먹는 것 같아요 여기서는 왜 이렇게 먹는 걸까요? 그리고 이건 텍트코니아입니다 제일 맛있는데 저는 사과를 준비했습니다. 와그랑한 맛을 너무 좋아했는데 lernen는 거 dancers 다 먹었어요. 이곳은 멜로래 먹어야 되고 여기에 와야될 수 layered 맛은 그는 피자일까스에서 저희 placed 끝까지 놀랍게 올랐어요. 맛은 좀 더 맛있네요 나는 뼈가 나가는거 같아요 나는 뼈가 사과에 넣어서 나는 뼈가 놓고 다리! 나는 뼈가 놓고 스파이지만 내가 뼈가 놓고 이것은 뼈가 놓고 뼈가 놓고 쪼금치지 않고 저는 새콤달콤한게 너무 맛있어요 새콤달콤한 거에요 이번엔 새콤달콤한게 더 맛있어요 새콤달콤한거 같아요 새콤달콤한거에요 새콤달콤한거 없어요 먹으니까 밥 먹어야 되는데 밥 한잔 먹기 밥 먹으면 맛있는데 밥 먹으면 밥 먹어야지 저렴한 마음이 맛있어도 그래서 밥 먹으면 좋겠는데 맛있어 청양고추 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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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이크 소금 반죽 치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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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양고추 설탕 멍멍 뱀 아이스 뱀 아이스 뱀 아이스 뱀 아이스 아쉽게 만들어서 이번엔 계란이 한입에 머리는 안팎에 맞은데 안팎에 남긴 봄 딱 붙어있는한 느낌 한입 이렇게 썰어주고 이번엔 굴대 떡볶이 배불러 뼈 한입 육수 너무 쪼끄맛다 너무 쪼끄맛다 진짜 고소하고 찐끼는 상쩌 여기까지 달콤한 젤리 매콤한 젤리 중독한 젤리 멈추를 잘 쓰지 않는다 바람이 더 맛있게 만들어졌어요 몸을 넣고 연어 어묵 뱃은이었다 안들어 딸기 딸기 이번엔 계란을 기름에 찍어먹는 것 같네요 우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자, 너무너무 잘 먹었습니다. 먹기는 진짜 잘 먹었는데 이게 짭고 살이 부서지네요. 해동을 해서 했는데 약간 먹기가 불편했어요. 그래도 워낙 바라맛이 맛있기 때문에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다음에는 랍스터를 갖다 한번 해볼까요? 아니 너무 작아 너무 작아. 그럼 잘 먹었습니다. 안녕. 오즈 사랑해요.